박사장님,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? 아우, 어부커스. 광명천지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. 이 김상호가 사라진 파팍으로 발냄새가 사라진 구두 같아. 아우, 정말 살 것 같아. 맞습니다. 아, 나 지금 그 나 대표님한테 가는 길인데 같이 가서 찬잔하지? 네. 아, 어서 오세요. 그 신임 회장님한테 커피 한잔 얻어 마시고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. 앉으시죠. 네. 추억 씨. 회장님. 어, 저기 누구? 저, 누구 따라온 사람 없었어? 그럼요. 트위를 잘 살피고 차도 몇 번 갈아타고 왔습니다. 자, 앉아. 아무래도 김상호가 황과장하고 내통하는 것 같습니다. 황과장이요? 제가 동생들을 시켜서 황과장 근황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. 네. 그 황과장 그 인간이 갑자기 최근에 거액의 부동산을 내놨다고 하더군요. 그 인간 소유가 아니라 차명 부동산이랍니다. 아름아름 큰손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내놨다고 합니다. 이 수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그러네요.